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직하게 이 선거 문제를 파고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받죠. 채널 성장이 일단 다 중지가 됐으니까. 그런데 참 보면 어떻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악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악하다는 이야기랑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양심이 다 마비가 돼버린 듯한 그런 모습을 도처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선거 데이터를 파고들면 들수록 이 사람들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선거를 도덕질해 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루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실 수 있겠지만 시골촌부가 제시한 전국의 350여 개의 그런 은면동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오전 6시부터 1일차 12개의 누적 사전투표자수 2일차 12개의 누적 사전투표자수 도합 24개의 사전투표 누적 투표자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작을 그냥 행렬로 다 식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행렬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전국의 3500개의 은면동에 있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모든 사전투표자 수가 조작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규칙을 차단했습니까 모든 은면동에서 우리가 규칙을 다 찾아낸 겁니다 등차수열이라는 첫 번째 숫자하고 두 번째 숫자에 일정한 간격으로 더하기를 해 준 그리고 그것도 이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시작값 흔히 이제 공부할 때는 첫항이라고 배웠죠 시작값을 0으로도 하기도 하고 1로 하기도 하고 2로 하기도 저는 그걸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값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국의 3500개 선거 데이터가 처음부터 조작이 들어가게 되면 발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꼼수를 쓴 겁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 면은 0값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대구 수성 1동은 2로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발각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한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선거 데이터를 이제 제가 보고 이제 오늘 새벽 일찍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입수한 자료는 이 지역구 선거하고 비례대표 선거에 선거인 수가 크게 다르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투표자 수가 크게 다르니까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비례대표의 무효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를 더해 주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표들이 합쳐져 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치에 비례대표 무효표 130만 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다 이제 까발겨지게 된 겁니다 까발겨지게 됐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물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다 입을 다물고 국힘당의 30대 40대 젊은 낙순한 그런 후보들은 본인의 입신 출세와 훗날을 위해 가지고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하고 우리가 반성을 못해서 우리가 패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언론의 대부분 여러분들 중진 갈름리터들이 본인 인생과 본인 자식들의 인생에 그냥 결정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이 선거 부정을 다 호도 은폐 이렇게 가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문을 펼치면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대통령도 거짓말하고 국힘당도 거짓말하고 더블당은 뭐 여러분들 주범이니까 거짓말 당연히 할 거고 그걸 제가 보면서도 참 세상이 정말 악해졌구나 그냥 선거 부정 그 자체도 문제지만 사람들의 양심이 이렇게 죽어 가지고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과 자유와 기본권에 관한 모든 것이 걸려 있는 선거를 다 이런 10년 이상 이렇게 부정을 한 것이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뭡니까 실시간 중계하듯이 다 나오는데 그걸 다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미치지 않았으면 저 사람들이 미친 거구나 생각이 들 정도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실상을 냉정하게 정직하게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서 많은 국민들이 자각과 각성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그런 구하는 그런 대열에 들어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랄 마음에서 정말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이 악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다 미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낙담하지 않고 그 문제를 오늘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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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